현대오피스 보안 1등급 문서세단기 PK7070 특수 가공한 칼라를 장착하여 1회 최대의 6매까지 강력하게 세단합니다. 세단된 문서는 보안 1등급의 세단칩 크기로 잘게 잘려 개인정보 유출 걱정을 덜어드립니다. 3단계의 스위치로 세단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역회전 기능을 이용하면 세단 중인 문서를 되돌려 빼낼 수 있습니다. 손잡이와 바퀴가 있어 이동이 쉽고 투명창이 있는 서랍식 파지암으로 세단물의 양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비울 수 있습니다. 스위치를 정회전으로 위치시키고 세단할 문서를 투입구 안에 넣으면 자동으로 세단됩니다. 세단 중 스위치를 정지로 위치시키면 세단이 정지됩니다. 다시 세단을 원하시면 스위치를 정회전 쪽으로 옮겨줍니다. 현대오피스는 본사 자체의 철저한 A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 경영 인증 기업입니다. 전국을 1위 생활권으로 통합한 현대오피스는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배송 포장 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제품의 누락이나 오배송을 원천 차단해 고객님의 안심 구매를 포장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